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봤지만 오늘 수급이 코스피 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면요.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정말 많이 사고 있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케잇이 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HMM과 기하 등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관은요. 오늘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사고 있는데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경기민감주 철강주 쪽에 좀 더 수급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외국인 대 기관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위즈윅 스튜디오 대 SK하이닉스가 만났습니다. 업종은 너무 다르고요. 확실히 미래 꿈이 있는 업종의 더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좋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두 테마와 두 섹터 두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두 업종과 두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12월달 그리고 내년 1월달을 생각해봤을 때 어떤 업종과 어떠한 기업이 지금 위치에서 조금은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시세를 냈었던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바닷건에서 또 강하게 리바운딩이 됐었던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신성장에 좀 맞춰가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와 SK하이닉스의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1라운드 승자는 기관의 선택 SK하이닉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반도체 IT가 오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지수의 위치에서 반등세를 좀 주고 그리고 반등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즈윅 스튜디오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반도체 IT의 수급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대형 악재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IT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원달러 환율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혹은 우리나라 기술주들의 상승세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한번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돌았죠. 반도체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충분히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하면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오르면 반도체 고점 놀라. 조금만 오르면 또 반도체 고점 놀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돼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리포트의 다수의 내용은 수요 부유 쪽을 좀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가 사실 앞으로 상용화되고 더 많은 현실화가 된다면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난 테마주들의 힘이 반도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도 저는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특히 12월달에는 조금 더 큰 기업들 대형주 위주로의 포커스가 좀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2월이 오늘 딱 시작이 되니까 귀신같이 또 이제 배당 매력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1라운드 상대가 위직 스튜디오였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위직 스튜디오가 잘 되려면 SK하이닉스가 잘 돼야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위직 스튜디오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바로 투자 포인트 넘어서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자. 얼마가 있다라면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만약에 매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주, 내일도 한 주, 모레도 한 주 이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을 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 종가부터 정도 매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좋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 1차 정도는 저는 매수를 오늘 종가에 3시 한 15분 이후에 가격에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K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기대라는 종목보다는 어차피 성장, 가치를 좀 보고 가져가는 것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저는 목표가는 17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17만 원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이상 가격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당락까지는 꼭 한번 가져가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나. 대신 리스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SK하이닉스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아마 이쪽이었던 걸 기억해요. 이 당시에서 김태원 팀장님 손절가 없이 제시했었잖아요. SK하이닉스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순절가는 10만 5천 원. SK하이닉스 1라운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압타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났습니다. 코로나 더비고 어떻게 보면 치료제와 백신의 대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기세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문제는 과거처럼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수혜를 받는 특히 시장에서 이미 1년 동안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르는 기업만 지금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지금 포트 내에 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담는 게 가장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 그리고 두 시청상의 중소형주와 대형주 위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좀 여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한 번 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필요성을 느껴지는데요. 압타 바이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났습니다. 자, 2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아, 일단은 강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관의 편에 또 서셨고요. 아무래도 가장 좀 믿을 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정말 그 공포심을 다 잊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만 저는 여전히 불확실성,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반 전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미국이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급락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 흔들리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간 뒤에 조금 방심한 틈을 틈타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그러한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였죠.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심하게 받아들였죠. 대신에 목요일 쉬었고 금요일 조기 폐장했고 또 월요일 시작했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정했었지만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시장처럼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정말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게 된다면 뒤늦게 글로벌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선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본업보다도 앞서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배당도 생각해야 되고 만에 하나 지수가 흔들렸을 경우에 중소형주보다도 사실은 대형주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회복도 가장 빠르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의 수혜를 받으면서 또 글로벌 계약사하고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테마의 힘이 붙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덜하고 위험이 덜하지만 한 번 사기는 어려운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사실 한 주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9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짜리 9주 사는 거하고 90만 원짜리 한 주 사는 거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투입금은 같지만 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충분히 황제조라고 하는 기준 100만 원 이상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은 최근에 기록했던 단기 저점 80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00만 원이고요. 손절과는 8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를 통해서 오늘도 스쿼파이터 봤고요.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약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약주는 코아시아입니다. 일단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봤던 게 뭐였죠? 메타버스, NFT 게임, 즉 시장에서 밀어주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에만 한정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반도체 IT 소부장이라든지 관련주들 위주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코아시아처럼 삼성전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쉬웠어요. 반도체 IT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 들어 깊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 조정을 좀 오래 받은 종목들이 많기에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가장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 얼마 전에 전자담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한 번 됐었는데요. 그럼 코아시아는 어떻게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이어갈지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잘 오르고 있어서 충분히 여기서 거래량만 한 번 더 붙어주게 된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목표가 15,000원 즉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최근에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정해드리면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됐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아시아 목표가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도 수급파이터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